어우, 야, 고기 좋다. 앞에 사장님은 고기 썰고 있는데 저기 뭐 하는 거예요? 아, 이분들 눈은 항상 촉촉해. 우리 신우 씨가. 저는 관심이 없어요. 여자들은 오히려 저럴 때 저러잖아요. 되게 예민해요. 저럴 때가 아닌데.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. 네. 긴장하지 마, 우리 엄마가 온다고. 아, 모둠전 들어가네, 모둠전. 저거 뭐 그래도 좀 두껍게 썰면 일이 줄죠? 저거는 좀 도와주셔야 돼요, 어떻게. 굳이 두껍게 썰러서 일을 줄인다고요? 너무 어이가 없잖아. 이렇게 썰게요? 이렇게 썰게요? 두껍게 썰던 얇게 썰던? 그걸 왜 신경 쓰냐고. 두툼하게 썰면 일이 줄어요. 두툼하게 썰면 안 익어요. 아, 지금. 진짜. 딱egal에 살아남자. 저도 잘하진 애매한 amount. 네. 더vio. 계속 가요.